1억에 빠진 돈 어?님 그거 얼마에 파세요? 선제시요? 8천에는 안 되나요? 아 그건 좀 죄송해요 좀 깎아주시면 안 될까요? 이거 1억 2천짜린데 1억 1천에 해드릴게요 진짜 죄송한데 9천만에는 안 될까요? 아 죄송해요 진짜 싸게 하는 거라서 진짜 마지막으로 어떻게 1억으로 안 될까요? 이게 제 가진 돈 전부에요 그럼 제가 그냥 1억에 해드릴게요 어쩔 수 없죠 어?님 그거 얼마에 파세요? 일단 찔러본다 선제시요? 얼마까지 알아봤냐? 어 8천에는 안 되나요? 그거 시세 1억인 거 다 알고 있다 그건 좀 죄송해요 살 거 아니면 그냥 가라 어떻게 좀 깎아주시면 안 될까요? 네가 원하는 금액 말해라 이거 1억 2천짜린데 그럼 제가 1억 1천에 해드릴게요 호구는 아닌가 보네 그러면 진짜 죄송한데 9천만에는 안 될까요? 야 그거 1억인 거 다 안다고 아 죄송해요 진짜 싸게 하는 거라서 빨리 1억 제시라 그러면 진짜 마지막으로 어떻게 1억으로 안 될까요? 이게 제 가진 돈 전부에요 1억 제시했다 알지? 싫으면 나 간다 그럼 제가 그냥 1억에 해드릴게요 어쩔 수 없죠 진짜 그렇게 할 것이지 아 그거 X가 생생네 진짜 감사합니다 절망하세요 야 너 말 바뀌었어 야 너 말 바뀌었어 근데 왜 이렇게 감사합니다.